네 이번 영상은 세븐에큐트 7월 두번째 세나이들 업데이트 정님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요약해봤습니다 무인체부빈 제가 직접 만들어봤구요 첫번째 내용 역시나 시나리오 외전출시입니다 이번에는 제이브와 아일린의 이야기가 들어있다고 하거든요 제이브와 아일린이 북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두번째는 신규등급 신하에이스가 등장을 합니다 신하에이스 특징으로는 새로운 패시브 스킬 하나가 오픈이 되고 변신이 주화가 되구요 변신은 궁극기를 사용한다던지 사망한다던지 특정 조건에서 발동을 한다고 하는데 에이스가 등장함에 따라서 에이스의 스토리가 담긴 영웅의 기억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스토리가 길어보이진 않지만 짧은거라도 볼수가 있을것 같구요 세번째는 신하영웅뿐만이 아니라 신하장비가 등장합니다 기존 장비를 진화하는 형태로 나온다고 하구요 그리고 여기에 장비 모든 장비가 세트가 세분화가 되요 기존에는 2세트 3세트 5세트였는데 이제는 1,2,3,4,5 전부 다 세분화가 되서 다양하게 장비를 낄 수 있을것 같은데 네번째는 세나이달 기념 카니발 이벤트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이벤트가 출시한다고 합니다 뭐 카니발에서는 재화, 영웅, 장비, 장신구, 펫 전부 다 보상을 기대할수 있을것 같은데 여기서 새로운 형태 이벤트 어떤걸지 좀 많이 궁금하네요 그 밖의 내용들로는 수용복 코스튬이 출시한다고 합니다 대상으로는 레이첼, 지크, 린, 샤이고 그리고 레이드 AI 추가 및 각종 편의성 개선 7월 7일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업데이트 대비 준비할 것들인데 먼저 신화 등급 에이스 뽑기를 대비해야 되는데요 신화 영웅 1년에 3명에서 4명만 등장한다고 하고 신화 영웅을 얻는 방법은 컨텐츠를 통해 얻는 재화 중복 영웅을 뽑았을 때 얻는 재화로 획득할 수 있는데 뭐 크게 걱정 안해도 된다고 했거든요 세나 투게더 때 방송에서 그리고 천장이 있고 기존 전설 플러스보다는 높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기존 재화라고 하면 역시나 문스톤이랑 선택 확률으로 티켓 정도인데 혹은 뭐 루비 토파즈 뭐 이정도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이외에 재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대로 공개된게 없습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거는 문스톤이긴 하죠 신화 영웅을 뽑지 못하더라도 그 이외에 나오는 전설 플러스 카레론을 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업데이트 이전에 좀 많이 모아두는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신캐 성장을 대비하는 뭐 숙련작 레벨작 대비 뭐 잠재 대비까지 엘릭서 모아두고 그 다음으로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신화 장비 아까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진화로 나오기 때문에 신화 재료로는 전설 플러스 장비 분해 시 신규 재화를 얻는데 그것을 통해서 진화를 가능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레이드 티켓 소모를 통해서 전설 플러스 장비를 만들 준비를 최대치로 해두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이드 티켓을 전부 다 거의 쓰는게 좋을 것 같은데 최우선으로는 결투장 4명 뭐 풀세트를 먼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신화 장비 이 부분은 현재 좀 작업을 해야될 것 같긴 합니다 다음은 신규 방청필드 대비인데 이건 7월 7일보다는 그 이후에 나올 것 같긴 한데요 뭐 신규 악세도 역시나 여기 나온다고 하니까 어느정도 지도를 남겨두는게 좋겠죠 하지만 머리머리도 가장 중요한거 역시 골드입니다 골드가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웬만하면 골드 쓰지 마시고 최대한 존버하시길 바라겠구요 자 그리고 아 밀리고 밀리고 있는 업데이트인데 4월 세나 투게데웠드 말한 내용인데 아직도 업데이트가 안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첫번째는 조정 장비 초월 뭐 용원석이 재료로 사용되지 않고 앞으로 용원석을 더 필요하게 만들지 않을거라고 했는데 이게 일단 안나오고 있구요 다음으로는 길드 협동 컨텐츠 아 이거 정말 기다렸는데 안나오네요 뭐 길드원과 함께 재미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만들겠다 라고 했지만 아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6월 업데이트가 거의 없었고 7월로 대부분 미룬 느낌이 좀 들거든요 7월 7일 세나의 달부터 업데이트를 할텐데 유저가 좋아할만한 기다림 보람이 있는 그런것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세나 타시는 분들도 요즘에 기다린다고 좀 많이 고생이 많으시죠 조금만 더 존버해보죠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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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여